전현무 TVN 인생술집 측으로 보낸 화안이 담겨있습니다. 특히 화안에는 톱모델이 톱MC 되는 순간 인생술집 견둥이와 앞으로 해피투게더라는 글이 담겨있어 그의 사랑꾼 면모를 드러냈습니다. 한아지는 최근 TVN 인생술집의 새로운 MC로 발탁돼 첫 녹화를 마쳤으며 한편 전현무는 인생술집과 동시간대 방송되는 KBS2TV 해피투게더3에 출연하고 있어 공교롭게도 시청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. 한아진이 MC로 합류하는 인생술집은 7일 목요일 오후 11시 방송됩니다. 이 사진은 TVN 공식 인스타그램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.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효진이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